네 여덟 번째 강의의 실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컬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클리핑하고 컬링에 대한 것이었는데 클리핑은 렌더링 엔진이 자동으로 다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컬링에 대해서만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T08에 대한 샘플 코드를 받으시면 초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태가 조금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에디터를 보시면 HTML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버튼이 이전 실습 시간에 만들었던 버튼에다가 제가 인풋인데 렌지 타입 인풋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폭은 500 픽셀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바뀌면 온 인풋 데이터가 바뀌면 function update fov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fov 값이 degree로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텍스트 인풋 값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에 여러분들이 그 전 결과물 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제가 그 함수를 짜서 이 fnupdate fov, fov degree는 90도로 해 놓고요. 거기에서 그 밸류를 읽어서 그 옆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넣었고요. 밸류를 function에다 전달해 줬는데 그 전달 값을 fov degree에다 넣어주고 여기 지금 우리 매트퍼 퍼스펙티브 쓸 때 fov degree를 이제 이걸 라디안으로 바꿔서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릴러드 해 볼게요. 그러면 이 fov라고 하는 걸 제가 바꾸면 널찍하게 보였다가 적게 보였다가 하는 것을 자유자체로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컬링을 컬링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상태를 먼저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를 스타트라고 세이브를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이 기터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스타트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혹시 T08 파일이 많이 수정이 돼 있어서 컬링 관련된 많은 테스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타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타트 T08를 해 놓고 제 강의를 따라가면서 수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먼저 컬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전 이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서피스를 모델링 했다고 했죠. 그러면 서피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잠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구멍을 뚫어 볼게요. 구멍을 뚫어 볼게요. 언제 또 그걸 또 데이터를 다시 만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드로워 어레이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 백 페이스고 그 다음에 프론트 페이스, 레프트 페이스, 라이트, 바탐, 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백 페이스를 그리고 싶지 않다. 이 빨간 페이스를 그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버텍스를 안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백 페이스를 안 그려 볼게요. 백 페이스를 어떻게 안 그리냐. 랜더 씬에서 드로우 할 때 드로우 할 때 버텍스 6개를 빼버려요. 6번째부터 그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버텍스를 36개 보내줬는데 시작이 6번이니까 카운트는 30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이죠? 토글 애니메이션 해 볼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오! 예! 뒷면, 빨간 면이 안 그려지니까 뒷면 뚜껑이 열린 박스를 그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6개의 버텍스 그림을 그리는데 이 파란 면이 파란 면이 뒷면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려진다.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스, 백 페이스 전부 그려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기 직전에 gl.enable을 해 볼게요. enable을 하는데 뭐냐면 gl.cull.face 컬링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컬페이스 했으니까 이제 디폴트는 컬페이스가 꺼져 있었는데 컬페이스를 켰고요. 컬페이스를 켠 데다가 디폴트는 카운터 클락 와이즈를 지운다고 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시 reload 해 보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게 뭔 일일까요? 컬페이스를 했더니 애니메이션 했더니 뭐야 이게 어떤 건 그리고 어떤 건 안 그리고 그리고 파란 면이 프론트 면인데 안 그렸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바로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컬페이스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켰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컬페이스 꺼 볼게요. 꺼 볼게요. 컬페이스 껐을 때 이렇게 나왔죠? 토글 애니메이션 하면 네 지금 뒷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네 뒷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컬페이스를 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앞면이 앞면이 안 그려졌어요. 앞면이 앞면이 안 그려진 것도 심각한 문제고 이면이 핑크색 마젠타 면과 옐로우 면이 그려진 것도 문제예요. 생각해보시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파란 면만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데이터를 봤더니 문제가 됐던 게 일단 파란 면이죠. 빨간 면은 일단 지금 빨간 면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빨간 면을 꺼놨기 때문에 파란 면을 봤더니 앞면인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 그 다음에 0.5 0.5 0.5로 대각선 방향으로 갔고 대각선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네 밑으로 갔고 그쵸? 그럼 시계방향으로 돌았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시계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시계방향을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냐 네. 바꾸면 됩니다. X 하고요. 네. 바꿨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빈줄을 띄워놓을게요. 네. 요거 하나만 일단 고쳐볼게요. 하나만 고치고 저장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가 고쳐졌습니다. 그쵸? 아하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저런 X 해가지고 그 다음 거를 순서로 바꾼 거예요. 삼각형의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다시 그러면 아하 네. 이렇게 해서 네. 빈줄을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장할게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톡을 애니메이션 했더니 파란면 초록면은 괜찮은데 네. 뒷면은 뚫린 게 맞아요. 뒷면 뚫린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마젠타면이 보이는 것도 문제예요. 마젠타면이 보이는 거 옐로우면이 보이는 게 문제예요. 마젠타 옐로우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젠타 옐로우 마젠타 옐로우 마젠타하고 여기인 거 같아요. 옐로우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컨트롤 x 여기 그 다음에 컨트롤 x 여기 그 다음에 옐로우도 마젠타도 틀렸다고 했죠. 컨트롤 x 네. 여기 컨트롤 x 그리고 버텍스 순서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리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토글 애니메이션 해 볼게요. 그랬더니 잘 나오죠. 뒷면은 뻥 뚫려 있고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어? 그럼 위아램면도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조금 윗면도 보일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로테이트를 엑스로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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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로테이트도 추가해 볼게요. 그럼 엑스로테이트 값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컨트롤 r 하고요. 토글로 애니메이션 했더니 네. 이제 제대로 그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저쪽면이 안 보이지는데 빨간면 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빨간면이 잘 안 돌아오네요. 구멍 뚫린 빨간면이 네. 이렇게 돌리니까 빨간면 뒷면으로 가는 경우가 없네요. 그쵸. 신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뒷면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뒷면에 빨간 구멍을 뚫었잖아요. 엑스로테이트를 하지 말고 Z로테이트를 해 볼게요. 그리고 Z로테이트를 해 볼게요. Z로테이트를 좀 더 빠르게 돌리게 할게요. 2 곱하기 해서 Z로테이트를 좀 더 빠르게 돌리게 하겠습니까. 릴로드 하고요. 포근한 에미션 할게요. 그랬더니 네. 돌고 뒷면이 나오는데 뒷면으로 빨간면 들어갔을 때는 안 보여요. OK. 빨간면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빨간면은 빨간면을 데이터를 봤더니 아 일단 그려 보죠. 그려 보려고 했더니 다시 0부터 0부터 36개를 그려 볼게요. 그래서 릴로드를 해 봤어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돌렸어요. 그럼 뒷면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빨간면은 개인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어 교수님 이 그림은 원래 저기하고 지금 현재 똑같지 않나요? 네. 컬링을 디지앱을 시켜도요. 네. 보통 디지앱을 시켜도요. 네. 보통 디지앱을 시켜도요. 돌려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앞의 면 뒤의 면을 거꾸로 뒤집어 앞의 면 뒤의 면을 정해서 거꾸로 뒤집어진 면을 그리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내 헤브 시킨 것하고 디지앱을 시킨 것하고는 컬링 다음 단계에 의해서 처리하는 양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빨라져요. 두 배 빨라집니다. 거의 두 배 빨라집니다. 왜냐면 어 앞에 부분에 처리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뒷부분이 처리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성능이 음 컬링을 켜면 성능이 빨라진다는 거에요. 컬링을 켜서 성능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프론트 페이스와 백 페이스를 정확하게 잘 정해놔야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큐브 정도 되니까 되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굉장히 복잡한 쉐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프론트 페이스 백 페이스가 계속 잘못되어 있어. 그럼 굉장히 머리 아프겠죠. 그러면 그렇게 막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 노력이면 그냥 양쪽 다 렌더링 하고 왜냐면 그거 고치는 시간을 그냥 지버퍼를 써서 렌더링 하는 게 더 어 편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네이블 됐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다고 했냐면 컬링 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디폴트는 뭐 했냐면 디폴트는 뭐 했냐면 네 음 프론트 아 백이었죠. 백 컬링 페이스 하고요 컬링을 하는데 뭘 했냐면 지엘 점 디폴트는 뭐 했냐면 백이었어요. 네 지엘 점 프론트를 해 볼게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십시다. 지엘 프론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가 박스를 그렸는데 나는 박스에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나는 박스에 겉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박스에 속을 그린 거예요. 알겠죠. 박스에 속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프론트 페이스를 컬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릴로드 네 박스에 속이 보이게 됩니다. 톡을 애니메이션 하면 박스에 속만 보입니다. 겉은 안 보이고 박스에 속만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박스에 속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프론트 네 엔드 백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모르겠어요. 안 그릴 것 같은데 네 아무거립니다. 아무것도 안 그려요. 이 프론트 앤 지엘 프론트 앤 백을 다 컬링한 걸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크로노스의 크로노스의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지엘 프론트 앤 백을 쓰면 프론트 앤 백을 쓰면 삼각형은 안 그려지지만 포인트나 라인은 그려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은 하나도 안 그리고 어떤 드로잉을 할 때 어떤 삼각형은 안 그리고 포인트와 라인만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트라이앵글은 안 그릴 수가 있겠네요. 어디다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컬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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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